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천기가입니다 금요일 날짜 2024년 2월 1일이고 2월 첫날 종업브리핑 방송 들어가겠습니다 아침 7시고요 화면에 보이는 것이 우리나라 코스피 시수인데 가장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가 작년 11월 12월 좋았잖아요 1월 1일까지 2675 찍고 2400 근처 지지하고 받는 왔다가 코스피는 나름대로 양호한 모습 보이고 있어요 하지만 코스닥 시수 보면 코스피와 다르게 코스닥 저점을 깨버렸죠 800포인트 깨지고 799.24에 1월 마지막 장 마감됐고요 그러면 차트로 본다 그러면 우리가 내려오는 시점 있잖아요 이게 지지가 될 시점이니까 여기가 대충 한 780포인트 정도 나와요 그죠 이 정도 지지가 되나 안 되나 이 정도 봐야 될 것 같고 여기가 지지 라인이 아마 될 거다 여기 지지가 되고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보이는데 코스닥 지수가 또 이렇게 많이 빠지면 개인 투자가들이 선호하는 종목이 코스닥에 모여 있지 않습니까 좀 많이 힘든 게 아닌가 그래서 꼭 이럴 때는 꼭 뭐가 이벤트가 필요한 것 같아요 저는 이 이벤트를 바로 뭐를 구전 기준으로 뭔가 변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생각해보고 주식 유튜브로서 또 주식 전문가로서 또 2월 설날 이후에 우리나라 코스피나 코스닥이 터닝포인트가 되는 계기가 되길 빌어 봅니다 자 그럼 오늘 자 어떤 이슈가 어떤 종목을 봐야 되는가 종목 브리핑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 자 일정이에요 오늘 자 일정 보시면 비트 컴퓨터가 어제 시간에 막 가서 사안가 쳤고 인성 정보도 많이 올라갔고요 어제 자 일정에서 지방은행 시중은행으로 저런 기준을 발표한다고 했잖아요 이것도 제주은행이 어저께 그 폭락장에 뭘 쳤습니까 사안가를 쳤어요 그죠 정신적 공부하신 분들 또 꾸준히 공부해야 되겠다 한 번 더 당부 말씀 드리고요 자 오늘은 이닉스가 신규 상장을 해요 최근 신규 상장 종목이 또 너무 또 코드로볼 사안가 나오니까 시장에서 경고선 기사가 많이 나오고 그랬잖아요 신규주가 굉장히 힘든 한 주가 아니었나 또 손절매에 못 치는 사람은 하루만에 반토막이나는 투자 실패 경험도 했을 것이고요 그래서 오늘 신규주 이닉스 과연 시초가 찍을 사람이 있을까 생각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럼 이러면 원칙은 뭐예요 신규주가 이렇게 안 되면 시가에서 너가 폭락이 나오고 올라간다 보이는데 오해로 시가씩 올라갈 수도 있다 이렇게 보이고 왜 개인 투자가들이 가장 최고 신규주에서 다 쪽발 찼기 때문에 시가 찍을 개미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럼 오해로 시가를 씻고 맞바로 날아갈 수 있어요 일단 공식대로 아침에 아프리카 방송이 올 테니까 같이 하기로 하고요 오늘 레이저 옵텍이 스펙 상장이래요 그래서 한 시간 안에 사안가 안 감으면 매도 처리 되겠다 이렇게 싶고요 스펙 관련 주 상장 이거는 관망합시다 그리고 헬스케어즈이 다 올라갔거든요 보지 말고 AI 관련 주 다 올라갔어요 어저께 엔인능률과 메가엠데이가 초급독 나왔거든요 역시 보면 안 될 것 같고 그리고 금요일날 관련 일정 보면 역시 이거는 지나간 겁니다 매매 재개조 기법으로 코엘 패션이나 코스테 시스가 나오거든요 내일 같이 보기로 하고요 아침에 이제 방송 기법반은 가장 최근에 우리가 선줄매를 크게 친 게 1월 29일날 HB인베스트가 7% 선줄치고 오진엔텍 8% 선줄치까지 개박살났지 않습니까 다음날 오진엔텍 8% 수익 실현했고 어저께는 BL팜택 13% 수익 실현하고 CCS 3% 수익 실현하고 한 번 더 들어간 BL팜택 3% 선줄로 나갔습니다 차트 볼게요 CCS는 항암과 매매잖아요 보시면 10과 2학과 노리는데 어떻게 흘러갔는가를 복수를 해본다고 하면 1040 찍고 막바로 1200대까지 날아가서 약 15%가 그냥 몇 분 만에 30분 만에 나왔죠 또 항암과 기법과 같이 순간, 시간, 1시간 만에 해결이 되는구나 이걸 한 번 더 배우시길 바라구요 상마가만저 시간의 약세가 우리가 바로 언제예요 이틀 전에 시간에 마이너스 1,2% 샀지 않습니까 올라갈 때 다 팔았고 이게 한 18%까지 올라간 걸로 기억이 나요 상마가만저 시간의 약세 다르게 나오면 하루에 몇 탕? 두 탕은 나온다는 기본으로 420부터 432에 제가 다시 추천했거든요 432부터 420 하락부야 이하권 이게 또 선줄로 나갔습니다 물론 또 종가는 올라왔죠 올라왔지만 선줄 3% 요즘 칼같이 이렇게 되겠다 말씀드리고요 그치라시바는 어저께는 3종목 수실현 한종목 선줄로 나갔고요 직장인바는 최근에 추천 안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메가MD 5% 수실현 한 게 다네요 저 오늘 보려고 하는 것이 삼성물산하고 이닉스하고 엔케이맥스예요 같이 한번 볼게요 엔케이맥스는 대주주가 반대면에 나갔어요 또 지분신고도 안하고 사첩자 들어와가지고 반대면에 나가고 증권사가 강제 반대면에 나가니 뭐니 대주주는 또 다시 재매소하니 말이 많은 종목이 있는데 이 종목이 바로 뭡니까 계좌 주고 조금 있으면 상표 처리고 감사 보고서 의견 거절 가능성이 있습니다 절대 오버나잇 하지 마라 노 오버나잇 이거는 주식을 들고 가지 마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한가 기법으로 도전해야 되겠다 하한가 기법이 뭐냐면 시초가의 모든 개미가 다 찍어버리면 시가가 비싸겠죠 시가는 가급적 올라가지 않은 가격 어저께 하한가 잔량 몇 주인가 시간의 미체결량 몇 주인가 보면 수백만 지역이 사여있거든요 적어도 오늘은 시가가 마이너스 15% 이상을 쳐먹혀야 됩니다 시가가 만약에 올라가서 출발하면 시가에 사지 말고 시가 이하 폭락권을 누려야 되고 일단 시가부터 시가 이하 마이너스 5% 구간을 한 번 두 번 세 번에 걸쳐서 매수해서 평당가에서 손절가 3% 잡고 양봉 전환 양봉 전환 시가 이상 회복할 때를 양봉이라고 그럽니다 그럴 때 이실은 하고 절대 오버나잇 하지 말자 두 번째는 삼성물산 가져왔어요 삼성전자 일본을 보시면 그나마 양반이에요 왜 삼성전자는 대한민국 지수를 견인하고 있고 우리나라 코스피 시장을 어떻게 보면 축수판이에요 나름대로 지지하고 있고 삼성전자가 큰 수익을 낳지는 않지만 저는 게스트를 구하면 이것도 10만 전자가 간다고 봐야 되겠죠 우리나라가 언젠가는 5점 포인트가 안 넘겠습니까 삼성전자는 어떤 수비의 역할이다 운항제로 간다고 그러면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제가 계속 계속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어느새 84만 원이고요 하나 더 가져온다고 그러면 삼성에서 삼성물산을 좀 볼만하다 삼성물산 올라오는 모습이 예사롭지가 않아요 우랑주는 한번 상방향을 타면 꾸준하게 올라가는 습성이 있거든요 삼성물산을 살짝 눌러줄 때 좀 들고 가면 우랑주 투자는 뭐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 이닉스는 오늘 신규 상장이 돼요 일단 업종 자체는 자동차 부품 제조업이니까 업종은 좋은 편이죠 따따볼 행진은 공모가 만원이면 4만 원으로 출발할 수 있다는 코드러블 이것 때문에 개정된 신규 상장 기준가 규정이죠 또 이어질까 이런 기사고요 공모가 얼마냐 14,000원이에요 가장 최근에 포스뱅크 상장이 됐고요 그 다음 바로 뭐다 현대힘스 그 다음에 HB 인베스터 그 다음 우진엔테 우진엔테의 처음 2024년 신규 상장주에요 신규 상장주가 잘못 들어가면 뭐한다 박살난다 이걸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아주 위험하고 오늘도 양날의 칼이니까 먹으면 초대박이고 손절 멈추면 초쩍박이니까 올 신규주 하실 분은 꼭 염두에 두시고 과연 내가 시가에 짓고 어떻게 할 것인가 시가 짓고 9시 3분 안에 저점이 만들어지고 올라가야 되는데 계속 내려가면 끄듯이 처박히니까 나는 시가에 무조건 시장가 주문 안 들어가니까 무조건 공모가 4배 가격에 일부 가격 쏘고 시가보다 3% 밀리글랑 또는 5% 밀리글랑 추가 매수해서 평당가에서 손절값 3% 꼭 잡고 깨지면 3% 먹으면 적어도 10% 이상 먹어야 되겠다 이런 나름대로 기준을 가지고 하시기 바랍니다 자 2월 첫날이에요 조금 있으면 또 구정이고 여러분 고향에 가야 됩니다 저도 그렇고 너무 많이 깨져서 고향 가면 고향 가는 길이 너무너무 발이 무거워요 무리한 배팅 하지 말고요 좀 작게 좀 지금은 농부의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좀 보수적 매매 하시길 바라구요 우리 구독자님들 오늘도 힘내시고 파이팅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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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은